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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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희 아침을 안 먹어서 아침 식사를 하면 어떨까 봐. 아아.. 이거 아침 정치 맞아. 우유가 좀 들어가 있으니까. 얼음이 녹으니까 나는 먹었는데 얘가 점점 양이 많아져요. 미스테리 미스테리. 어? 그러니까.. 아니 저거는 뭐야? 또 사온 거야? 아니면 정가연은 어떻게 저렇게 계속 누가 구워주는 거야? 장나래 씨가 주심 본 것처럼 누가 더 잘 먹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제가 소식자들 사이에서는 제일 대식자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자기가 코코리 씨나 나보다는 훨씬 대식자라고 딱 섬이 굳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거기거든요 사실. 얘는 바나나를 내가 보니까 하루 종일 먹어요. 나 만났을 때 한 3분의 1 먹고 가지고 있다가 또 한 4시쯤 또 먹고 한 8시, 9시에 또 먹고 해서 빵을 한 개를 하루 종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또 많이 먹어요. 종류를. 고기 주로 먹어요. 윙 같은 거 두 조각. 밥은 뭐 한 일주일에 제가 두 번 정도. 밥 두 그릇까지도. 그럼 난 본 적이 없어 바나나야. 넌 밥을 한 군데 먹은 것도 내가 본 적이 없어. 한 걸 남겨발 증거를 해. 저희 같이 먹어도 되니까. 그래요? 식냉면 하나 때릴까요? 고기를 먹어야. 아! 짬뽕을 시켜서 저희랑 같이 나눠 드시고. 어? 그렇다. 그러자. 우와. 우와. 우와 냉면 왔다. 바나나야. 목구멍에 걸리면. 김숙은 또 자르면 자른다고 나한테 화를 내고. 왜 자르냐고. 근데 너도 잘게 잘라야 되지. 네. 물구멍에 걸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너 계란 흰자 먹을 거야? 흰자를 좋아하긴 하는데. 그럼 너 흰자 먹어. 나도 흰자 먹어. 냉면 먹을 때 계란까지는. 내가 낯다니깐요. 계란 먹을 거야? 조금 먹어서 미안했던 상황도 있었을 것 같아요. 라면 광고를 했는데 인강 독작이 나왔거든요. 너무 힘겹게 먹고 했는데. 뭐 GD, 태양 이런 친구들이. 저 만나기 전에 인강 독작으로 먼저 접하고. 많이 먹으면 토하죠. 많이 먹으면 토하죠. 물어보고. 그럼 이제 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해서. 이루고 싶은 게 있으세요? 사람들이 제가 음식. 이렇게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 라고 얘기하면. 있지라. 언니가 뭘 알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양배추가 있네. 양배추가 있어요. 암. 양배추가 나왔어. 버섯. 이루는 게 좋아요. 진짜 먹는 걸 싫어하시는 건 아니네요 진짜. 우리 먹는 거 너무 좋아해서. 이거 프로그램 하는 거잖아요. 우리 너무 좋아했잖아요, 우리. 왕. 그럼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다,다란. 우리 너무 좋아했어요. 앤영미님 유튜브 콘텐츠에서 소식자들 중에 자기가 가장 잘 먹었다고 또 좀 그랬어요. 나 이거 배틀 한 번 떠야겠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니? 그렇죠. 왜냐하면 고구마를 고구마만 먹는데 그래도 저는 가끔 김치라도 올려 먹어요. 그렇지 그렇지. 얘가 낫다니까요. 그분들 모셔서 먹교수로 한다고요. 먹교수로 한다고요. 그러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콧금처럼 고구마만 먹는 것보다는 다라처럼 김치라도 얹어 먹으면 그 조합이 좋잖아. 이런 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운 다음에. 언니는 덜이 다르니까. 뭐 완전 달라. 근데 같이 가는 거 너무 반대해요. 식음료 모델 같은 것도 어머 근데 그게 누가 쓸까요 우리를? 약간 꿈도 안 꿨던 것 같아. 거기는 아예 그냥 범죽.. 험릴 수가 없는 분야라. 짤을 이렇게 체크해 모아가지고 그래. 공고주분들한테 돈을 받고. 전용 밥그릇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귀여워. 갈아입어. 너무 귀여워. 우리는 이거면 충분해요. 소식 밥그릇이 너무 귀여워서 이진 그릇이 탕 나는데 사실 이거면 충분해요. 아니야 정말 나 이거 한번 보고 싶은 게 이게 너무 보기도 귀엽고 일단 그리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도 다 알겠지만 그릇을 좀 줄여라. 음식을 많이 잘라라. 이거 여러분 사세요. 배우고 싶은 혹시 그런 교수님들은 있으세요? 많이 먹는 분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콩님 씨도 그렇고 수건이랑 태희. 공준하고 바라들고 희잠 만나보고 싶어요. 희잠. 희잠.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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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다. 아침에 이걸 또 먹으니까 호식도 반짝하네. 힘이 나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입맛이 맛있어. 고생하셨습니다. 프로그램 제목을 아직도 고민 중인데 입맛 없는 언니들은 어떨지? 밥맛이 없고 입맛이 없고 언니들이 입맛이 없는 건 아니니까. 네. 우리 먹는 거 너무 좋아하려고 이거 프로그램 하는 거잖아요. 네.